안녕하세요. 김철희 팀입니다. 6월달에 통합당의 김종인 비리위원장이 통합당도 기본소득을 주장해야 된다. 보수의 이념은 형식적 자유에 불과하고 실질적 자유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폭탄 선언을 했죠. 그리고 2개월이 흘러서 통합당이 정강정책을 발표했는데 정강정책 1호가 기본소득이 됐습니다. 가히 기본소득 시대가 열렸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보수도 진보도 기본소득을 외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절반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죠. 긴급재난지원금을 경험하면서 기본소득 지지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통합당까지 정강정책 1호를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통합당의 기본소득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설계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기본소득을 하냐? 안 하냐? 이건 별로 논쟁거리가 안돼. 왜?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방향으로 이미 세상은 가고 있어. 특히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해야 정말 바람직한 기본소득이 되며 기본소득의 정신과 취지에 맞을 것인가? 기본소득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관심으로 관심의 초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드디어 통합당이 기본소득이 어떤 내용인가? 기본소득 안을 밝혔습니다. 며칠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별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많이 나온 건 아닌데 기본적인 얼개가 다 발표가 됐는데 제가 보고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일체적으로 이거는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기본소득이 뭔지 사실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찍으려는 동영상의 제목은 통합당 기본소득 비판이 되겠습니다.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 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보고 난 단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당의 당명이 바뀐다는 건 보셨죠? 오늘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ppt를 못 고쳤는데 뭐 못 고쳐도 다 아실 테니까 국민의힘으로 바꾼답니다. 국민의당 아닙니다. 국민의힘입니다. 두 개는 저런 완전히 다른 정당입니다. 읽어보니까 제가 갖게 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통합당 기본소득이라는 건 일부러 다운표 쳤습니다. 기본소득을 참칭하는 기본이 안 된 소득제도다. 기본소득의 중요한 요건을 다 겨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기본소득이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인기에 그냥 올라타는 영어로 프리라이더라고 그러죠? 무임편승자, 무임승차하는 즉 이름만 무임승차하는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하다. 이건 매우 솔직하지 않은 태도죠. 내용이 다르면 다른 이름을 붙여야지. 인기에 영합하고 올라타는 그런 식의 참칭하는 이론이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통합당 기본소득안이 원용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안이 있어요. 그게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자유주의자가 주장한 NIT라는 계획입니다. 나중에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 NIT 아닌 밀턴 프리드만을 원용으로 삼아서 그거를 약간 변조시켰습니다. 만약에 밀턴 프리드만이 무덤에서 통합당 안을 봤다면 아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왜? 네가 나까지 왜곡시켜? 밀턴 프리드만이 정말 화를 낼 겁니다. 네가 밀턴 프리드만을 알아?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보기에도 너무 황당하다. 과연 보수가 뭔지를 아는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아니다. 이걸 차근차근 이외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네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비판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은 1부에서, 3번, 4번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1번부터 볼게요. 이 안의 핵심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지수혜를 주겠다는 안입니다. 여러분들 숫자라는 건 말이죠? 사람들이 싹 현혹되기가 쉬워요. 일단 50%라는 말을 들으면 이 중위소득이란 말이 뭔지가 좀 생소하신 분은 50% 그럼 국민의 50%가 받나? 이렇게 일단 착각하기 좋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일단 중위소득이란 말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죠? 대부분 제 TV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일단 중위소득은 평균소득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소득은 모든 국민의 소득을 더한 다음에 인구수로 나눈 거죠. 그렇다면 소수가 아주 많이 벌고 있어도 평균 수치는 올라갈 수 있다. 이해 가십니까? 총합을 나눈 거니까 중위소득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을 한 줄로 쫙 세워라. 이럴 때 소득이 작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으로 쫙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 2500만 명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소득 이게 중위소득이에요. 그럼 중위소득은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평균소득보다 훨씬 낮습니다. 평균소득보다 더 낮으면 낮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말이죠. 전체 국민의 소득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항상 매년 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한 걸 볼게요.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4인, 5인, 6인 가구 수별로 따로따로 합니다. 이것도 기본소득하고 좀 다르죠. 기본소득은 개인 단위로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모든 복지정책은 가구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에서 중위소득이 176만 원입니다. 2인, 4인 보이시죠? 그럼 1인 176만 원 딱 평균소득 가구 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나라 평균소득은 3만 불 시대니까 연간 3600만 원이고 월간으로 보면 월 300만 원의 평균인데 보건복지부가 공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6만 원이니까 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진짜 중위소득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정합니다. 왜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도가 이거에 몇 프로 이거에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위소득도 못 보는 사람은 평균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당의 안은 이 평균의 반도 안 되는 중위소득이 못 되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아니냐? 아니라니까 중위소득의 또 절반. 자자자자자자자 정의. 평균소득의 절반을 약간 넘는 게 중위소득인데 그거에 또 절반. 그 이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게 바로 통합당 기본소득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예요? 통합당 기본소득은 1인 기준 88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아닙니다. 2인 가구라면 150, 4인 가구라면 237만 원. 천짜리는 다 뗐습니다. 귀찮아서.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딱딱 천짜리가 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만짜리로. 그러고 보니까 참 놀라운 게 한 20년 전에 88만 원 세대란 책이 정말 많이 회자가 됐죠. 참 공교롭게도 1인 가구 88만 원 미만자에 대한 혜택이 참 공교롭죠. 88만 원 세대의 책의 의도는 88만 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난한가 얼마나 고난된가에 대한 얘기인데 통합당의 안은 88만 원을 보장하면 빈곤이 해소된다는 아니니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아닙니까. 일단 정리해 봅시다. 이거는 절대 기본소득 자체가 아니죠. 왜 기본소득은 뭐예요. 모든 국민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살아가는 합법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소득이에요. 왜? 모두의 권리니까. 이거는 평균의 절반의 절반 그렇죠 평균의 절반의 절반한테 주는 거니까 절대 기본소득의 개념하고는 완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기본소득도 아닌 거를 꼭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래서 제가 프리라이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은 기본소득을 하니까 제가 아까 따옴표 붙여놨죠. 근데 공식적으로 부를 때 우리는 기본소득이라고 불러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통합당소득. 이제는 국민의힘 소득이라고 해야겠네. 통합당소득안 통합당소득제 통합당 복지소득제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럼 딱 봐도 국민 전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복지수혜 대상자를 굉장히 줄여놨다라는 느낌을 주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말이죠. 국민 100%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국민이에요. 그런데 그 국민들이 볼 때는 나는 해당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정말 평균성이 벌써 많을 것 같아.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대체 몇 프로 정도 국민의 몇 프로 정도가 수혜 대상자가 되느냐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통합당에서 이미 발표를 했네요. 수혜 대상자가 328만 5천 가구랍니다.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자면 610만 명이 된답니다. 그럼 610만 명이라면 국민의 11.8%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아니죠. 쉽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통합당 소득안은 국민의 88.2% 하고는 무관한 안입니다. 이걸 보시는 대부분은 관계없는 복지제도에요. 국민의 11%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국민의 11%라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소득자 대상입니다. 1인기구 88만 원이면 최저임금 반반도 안 되잖아요. 알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걸 발표한 유니스 구원은 빈곤 제로 시대를 이거로 열겠대요. 자, 아까 한번 볼까요 표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인 가구 88만 원을 그냥 보장하겠다는 제도에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최소 보장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guaranteed minimum income이라고 해요. 88만 원은 보장해 주겠다. 최소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88만 원 번 사람 잘 벌었다. 빈곤 제로 됐지? 58만 원 벌었으면 그럼 30만 원 채워 줄게. 38만 원 벌었으면 50만 원 채워 줄게 해서 88만 원이라는 최소 소득을 guarantee, 보장해 준다는 그 안이에요. 이걸 갖고 통합당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1인 가구 너희 88만 원을 벌면 안 빈곤 하지 않니? 이 말이에요. 2인 가구 너희 둘이 맞벌이해서 한 150만 원 벌면 살만 하잖아. 빈곤 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 안 해 봤다고. 88만 원 번다고 88만 원을 다 소비로 쓸 수 있어? 월세도 내야지, 전기세도 내야지, 수도세도 내야지. 무슨 전화비도 내야지, 인터넷비도 내야지. 어떻게 그거로 빈곤이 제로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걸 갖고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얼굴에 철면피 둘렀나?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름도 가짜는 기본소득이란 말을 11.8%에 주는 것을 기본소득에 붙여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X를 한번 그어 봤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뭔가 하면 말이죠. 이게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계산을 보니까 중위소득 50%도 다 못 받아요. 이거를 통계청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한테는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닌데 실제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당수가 못 받는데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4.6%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610만 명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즉 통합당하는 11.8%의 수혜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145만 명이 누락돼요. 누구? 중위소득의 50% 이하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제도라는 게 있죠. 생계급여, 주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맞춤형급여라는 거 박근혜 정부 때 생긴 건데요. 이게 사각지대가 많은 거 잘 아시죠? 사각지대가 많은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소득인정의 계산방법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양의무제 직계존비속이 살아서 소득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국가보다 먼저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내 아들 딸이 어디서 돈을 벌고 있으면 걔들 사는 것도 급급한데 날 부양하라고 하는 게 부양의무제죠. 사각지대가 많은 거예요. 어디서 통합당이 그 얘기는 들었나 봐요. 이 통합당 소득제로 복지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없애긴 커녕 이미 145만 명이 자기가 얘기한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이미 누락되고 있어. 이미 사각지대가 있는 안이다. 이 점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점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중위소득 50%도 받지도 못하고 액수도 크게 미미해서 빈곤자료 효과가 없는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역시 그들이 주장한 거에 따옴표를 붙여서 보겠습니다. 중복된 현금지원제도를 통폐합해서 사각지대를 메꾼다. 이 사각지대를 메꾼다는 말은 말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왜? 기존에 복지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사람을 받게 해 주겠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 법의 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는 명칭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명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상자는 대상은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부양의무제 등등으로 해서 받을 수 없게 되면 대상자는 됐는데 수급자에는 빠지게 되죠. 이거를 보통 사각지대라고 하거든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의 사각지대는 메꾸겠다. 이러한 희망찬 계획이 담겨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능한다면 좋게 봅시다. 자, 아까 1번에서 우리가 본 게 국민의 11.8%를 수혜자로 하는 안이었어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그래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어렵긴 어렵지만 최저임금의 절반의 절반 최저임금의 절반의 절반 중위소득의 절반이에요. 최저임금의 절반의 절반 되는 사람은 최저임금 받는 사람보다 더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합당의 안은 정말 더 어렵고 더 어렵고 더 어려운 국민 11.8%한테 정말 진정한 혜택을 몰아주기 위한 그 11.8%의 복지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그런 선의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통폐합을 해서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야 국민 전무한테 주는 게 기본소득인데 11.8% 주는 게 기본소득이야? 아니잖아. 이건 좀 개념적 비판이잖아. 기본소득 지지자로 보면 말이 통하겠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뭐니까 아니면 어때? 나한테 혜택이 더 많으면 되지? 국민의 11.8%는 정말 혜택이 더 늘어나는 거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선별복지로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그게 안 맞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11.8% 한대는 이로운 것입니다. 제가 한번 표를 만들었는데 좀 표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죠? 왜 이런 표가 만들어졌냐면요. 지금 통합당의 기본소득안이 어떻게 어떻게 재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안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참 의아한데요. 통합당 기본소득안이 나오기 직전에 TV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박기성이라는 교수의 의견을 받아서 안심소득제를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심소득제 비판도 이미 김찬희 TV에서 찍어놨죠? 안심소득하고 약간 닿아 있어요. 국민의 일부분만 대상으로 하고 둘 다 밀턴 프리드만의 NIT로부터 뭔가 변조되어 왔다는 점도 비슷하거든요. 안심소득제에 따르면 재원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 가지를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통폐합이라고 말했죠? 진짜 통폐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심소득제는요. 다섯 가지를 통폐합합니다. 뭐였죠? 공부하셨죠? 뭐였죠? 그쵸? 여기 나오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 다섯 개를 통폐합하여 안심소득제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매우 이와 비슷한 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걸 갖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생계급여는요.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또 여러 가지 대상자 중에서도 못 받는 사람이 있지만 일단 이 사람을 대상자로 해서 선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2020년 7월 현재 수급가구 수는 98만 명, 수급자 수는 128만 명입니다. 주거급여는요. 중위소득의 43%예요. 예, 그래서 43%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건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인데 좀 자세한 얘기는 뺄게요. 소득인정액이 어떤 건 중위소득의 43% 이하가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 수는 131만, 수급자는 187만 명을 받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런 거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음... 자활... 어 43%고요. 자활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니까 지금 이 통합당 소득은과 딱 수치가 일치하네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흔히 차상위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대상으로 해서 자활급여라는 게 지워지는데요. 14만 가구 수급자 수는 25만입니다. 자활급여는 보통 조건부 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자활이라는 노동, 제시된 노동을 하고요. 여러 가지 노동이 있습니다. 뭐 청소도 있고요. 뭐 포장도 있고요. 뭐 배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 월 얼마? 4만원, 3만원 이렇게 줍니다. 이 월 1, 5만원, 4만원 이렇게 주고요. 이걸 모으면 이게 자활급여가 되는 거죠. 즉 자활노동을 조건으로 해서 자활급여를 주는 거. 이게 자활급여가 되겠습니다. 어떤 거를 통합을 해서 어떻게 통합당 소득을 지급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수혜자의 규모는 매우 달라질 수 있지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뭐 이렇게 합치면 기초수급자 전체가 149만 명이에요. 이거 좀 의아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것만 더해도 220만인데 왜 기초수급자 전체가 149만 명밖에 안 돼? 중복급여자가 있잖아요. 생계급여도 받고 주거급여도 받고 생계급여도 받고 주거급여도 받고 교육급여도 받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 중복자를 쭉 빼면 기초수급자가 149만 명입니다. 그러면 통합당 소득안은 기초수급자의 현재 수준보다는 수혜자가 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요? 통합당 소득은 328만 명을 대표로 하는데 기초수급자 전체는 149만 명이니까 분명히 기초수급자 지금 받는 사람보다는 수혜자가 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아마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꾼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모아서는요. 이 재원이 안 나와요. 좀 이따 보게 되면 재원이 21조거든요. 그래서 뭘 더해야 하냐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더해야 돼요. 안심소득제도 더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는 사람이 얼마냐? 568만 가고요. 벌써 수치적으로 좀 이상하죠? 결국 11.8%한테 주는 통합당 소득제가 통과되면요. 11.8%에 못 끼는 사람들이 여기, 여기서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빠진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11.8%의 복지자들을 집중하고 싶은 가장 극빈자한테 집중하고 싶은 통합당의 선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연 11.8% 즉 통합당 소득 수혜자의 경우에는 과연 이익이 생기는가? 물론 이익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손해를 볼 사람도 많다는 거 11.8% 내에서도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싹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통합당 소득하는 요거를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모자라면 채워주는 거죠? 1인 가구만 집중해서 볼게요. 1인 가구 88만 원 미달하면 채워주는 겁니다. 88만 원 넘은 사람은 상관없고요. 그러면 만약 생계급여를 52만 7천 원 이걸 최대액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중인소득 30% 이해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을 거 나쁠까? 기분 좋죠. 왜? 과거에 52만 7천 원 받다가 통합당 소득안이 통과되면 88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과거보다 35만 3천 원이 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만 받던 사람이라면 수급액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우리가 표에서 이미 봤어. 생계급여는 중인소득의 30% 미만이고 주거급여는 중인소득의 43% 미만이기 때문에 30% 미만인 사람은 이 두 개 겹쳐요. 즉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습니다. 이것만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같이 받는다면 합쳤을 때 액이 겨우 9만 원 늘죠? 별로 혜택이 없어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긴 것 같은데 뭐야 전에 봤던 거하고 비슷하잖아.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전에 봤던 것과 비슷하면 그래도 나아요. 왜?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의료급여도 있고 교육급여도 있거든요. 거기다 마우처도 있고요. 뭐 무료도 있고 할인도 있고요. 뭐 많아요. 그런 거를 전부 싸그리 합쳐갖고 88만 원으로 때운다. 원래 밀턴프리드만의 계획이 그거거든요. 복잡한 사회복지대를 깡그리 털어서 그냥 현금으로 간편하게 복지로 한다. 이게 뭘 때 밀턴프리드만의 원래 의도거든요. 이걸 다 섞은 다음에 88만 원을 때리고 끝난다면 상당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이 줄어드는 것인 것이다. 즉 11.8%도 상당수의 사람은 절대 더 이로운 게 아니고 혜택이 줄어들 것이다. 자활급여는 말도 못하죠. 자활급여는요. 1, 4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타면요. 이게 모이면 100만 원이 넘어요. 월. 월 100만 원이 넘는 순간 얘하고 관계없어. 자활급여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있는데. 그런데 안심소득에 따르면 자활급여도 합쳐 버린다거든요. 그럼 자활급여 받던 사람은 100만 원 자활급여를 받다가 갑자기 88만 원 통합당 소득 받는 거로 바뀌면 소득이 줍니다. 자활급여 120만 원 타던 사람은 갑자기 소득이 확 줄게 됩니다. 안심소득제의 원칙처럼 자활급여도 합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통합당은 그런 식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안심소득제에서 또 합치겠다 통폐합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근로장려금이 있었죠. 근로장려금은 조금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몇 번 한 번 김찬휘TV에서 나왔으니까 생소하지 않죠? 2020년 매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거는 파란색 부분이 단독가구, 빨간색 부분이 둘이 같이 사는데 한 명이 버는 가구, 녹색은 둘이 같이 사는데 맞벌이 가구. 물론 두 명 이상이 살 수도 있습니다. 저건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가 호버리, 맞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가 단독가구만 봅시다. 단독가구로 400을 벌고 있다면 어떻게 해? 연간이에요. 연간 이거는 월간이 아니에요. 월간 400을 벌면 뭐가 지원이 필요해? 연간 400을 버는 보통 근로장려하면 워킹푸어. 한국말로 하면 근로빈곤층이라고 보낼게요. 일을 했는데도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노동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빈곤한 사람한테 소득을 약간 얹어 주는 겁니다. 이게 근로장려금인데요. 연간 400을 벌었으면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700, 800, 900까지도 똑같이 150이에요. 900을 넘어서는 순간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매년 보건복지부가 표를 발표해요. 그 표를 보면 내 속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얼마 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국면과 소득이 증가해도 정치하는 국면, 소득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국면 이렇게 존재해요. 왜 그런지는 알겠죠? 만약에 2000인데도 이게 계속 유지되면 2000을 버는 사람이 201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죠. 그렇죠? 이게 150이 계속 유지되봐. 그럼 2000 버는 사람은 2150이 되잖아. 그럼 2010을 버는 사람은 뭐다? 많이 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어쨌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900을 버는 사람이 연간 근로장려금을 150 받게 된다. 그걸 놓고 한번 통합당 소득원과 비교를 해 볼게요. 준비 많이 했다. 제가 진짜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요. 실제로 얘기, 왜냐하면 요새 유튜브에 너무 가짜뉴스가 많잖아요. 다 주장만 하니까 너 어떤 사람의 주장을 믿을 거야. 이게 무슨 신앙도 아니고 어느 정도를 믿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 팩트를 갖고 팩트보다 무서운 건 없죠. 팩트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김찬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통합당 소득원은 월 88만 원이니까 연간으로 하면 1,056만 원 아닙니다. 이 최소 보장, 최대 보장액이죠. 1,056만 원이에요. 그럼 근로장려금 아까 900만 원에 따라서 얼마나 하고요? 900만 원의 노동소득이 있으니까 근로장려금이 1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1,050만 원이죠. 저는 일부러 만들었나 싶어요. 월 88만 원은 88만 원 세대하고 숫자가 똑같고. 어떻게 근로장려금 최대액 받는 사람의 끝머리하고 똑같아요. 차액은 겨우 연간 6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노동해서 연간 900 벌던 사람은 통합당 소득안에 생겼을 때 연간 6만 원 더 번다 이 얘기죠. 뭐야 이거. 좀 더 해 볼게요. 910만 원을 벌면요. 아까 보입니까? 910만 원을 벌면 근로장려금이 약간 줄어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근로장려금이 150에서 148만 7천 원으로 줍니다. 더해 보면 1,056만 원 보다 많아. 그럼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에 따르면 이 사람이 1,058만 7천 원을 받았었는데 통합당 소득이 됐을 때 만약에 근로장려금을 다 통폐합을 해서 통합당 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1,058만 7천 원을 받다가 1,056만 원 받으니까 2만 7천 원이 줄어들죠? 끝이 없겠죠. 960 벌면 49만 원을 줄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 전부, 여기 전부, 여기 전부가 만약에 근로장려금이 통폐합돼서 이게 통합당 소득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국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득이 다 줍니다. 이 사람들은 비슷하죠. 이 사람들은 조금 늘겠죠. 황당한 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다수 사람들이 더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황당한 안이다. 결론을 한번 지어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부의 경우에는 실질급여가 늘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줄어드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미 봤죠?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를 많이 받고 있을수록 다 줄어들 거고요. 자활급여자들은 대부분 줄어들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통폐합된다면 대부분 급여가 줄어들어 줄어들게 되고요. 만약에 근로장려금을 통폐합하지 않고 존속하게 된다면 통합당한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나온 거죠. 기초연금수급자를 통합해서 재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거는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드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어떻게 짤 것인지. 자, 지금 첫 번째 과제가 두 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 소수를 위한다는 사람한테도 사실은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는 뭔지 오늘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